네. 호언장담을 하고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젠선황 같은 사람 한 5년 정도면 범용인공지능 인간 수준에 추론하는 한국의 대학생성도 추론하는 그런 것이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대체적인 이야기가 모아지고 있는데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기술적 난제가 많다. 그런 내용을 중국의 대표적인 정보기업인 바이두의 CEO가 인간만큼 똑똑한 ai가 나오려면 10년도 더 걸릴 것 같다. 그렇게 전망을 하네요. 기술적 난제가 만만치 않다. 보시게 되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어제 말씀드렸죠. 비바테크 2024. 범용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AGI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제 생각에는 10년 이상 그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더 똑똑해질 수 있겠지만 우리는 AI가 인간만큼 똑똑해지를 원하지만 오늘날 가장 강력한 AI 모델은 LLM은 그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렇게 다른 의견이 나온 겁니다. 다른 의견이 나왔는데 또 이 이야기를 뒷받침해 주는 분 이야기가 또 나왔네요. 메타에서 그런 인공지능을 책임지고 계시는 한 수학자께서 거대 언어모델인 LLM은 인강 추론 능력에 도달하기가 힘들고 인강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정도는 더 걸릴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거대 언어모델인 논리에 대한 이해가 매우 제한적이고 물리적 세계를 이해 못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기억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용어에 관한 합리적 정의를 추론할 수도 없고 개청적으로 계획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겁니다. 미래에 대한 가설이니까 한번 참조할 필요는 있겠죠. 그러나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돈을 투입해 가지고 전 세계 이런 빅테크들이 경쟁적으로 LLM 개발을 여러분들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현실화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분 이야기도 한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메타의 인공지능 책임자이자 AI 수석과학자인 얀 르킹 이야기가 LLM은 결국 인간처럼 추론하고 계획하는 능력을 달성하지 못할 건데 그게 대체한 것으로 기계장치들의 초지능을 만들어내기 위한 급진적인 방식의 대안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오늘 앨런 머스크의 이야기를 한번 소개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다른 대안들도 이렇게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여기 이제 범용 인공지능이 인간 수준에 도달한 시기에 대한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3년에서 5년 내에 실현될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고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5년 이후에 그 수준에 도달할 것이다. 그건 이제 앞으로 이 문제를 극복하려면 사회적 상호작용 감정인식 복잡한 추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해결이 가능해야 인간의 추론 능력까지 따라잡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리고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마르쉐르 샤르트 시드니 대학 AI 교수는 2059년까지 AGI가 실현될 가능성 나는 50%를 본다. 이렇게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한번 참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